찬호님이 아이돌 그룹 에이티즈와 함께 댄스 챌린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 SNS를 통해 올라왔습니다. 센터자리 중앙에서 에이티즈 멤버들 사이에서 춤을 추고 있는 찬호님 모습입니다. 경쾌하고 즐겁게 댄스를 즐기면서 웃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. 찬호님을 트로트 아이돌이라고 부르는데요. 이 모습을 보면 찬호님은 트로트 아이돌이 아니라 그냥 아이돌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지난번에는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찬호님이 아이돌 그룹 콘서트에도 직접 방문하기도 했었는데요. 이번에는 이렇게 에이티즈 멤버들과 함께 댄스 챌린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앞으로도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또래 가수들과 잘 어울리면서 가요계를 즐기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